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세인,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람, 바리세인, 서기관, 그 다음은 율법사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철두철미한 모범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왜 서기관은 뭐 쓰는 사람이죠? 뭐 쓰는 사람이죠? 성경 쓰는 사람이죠. 그때는 출판을 못하니까 사람이 실제로 필사해서 성경책을 한 권 한 권 만드니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서기관 요즘 취급하면 신학대학교 교수, 신학박사, 율법사도 대충 서기관보다는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박사입니다. 어떤 그 율법박사가 일어나 예술을 시험하여 가로돼. 여기서 예술을 시험한다는 말은 예술을 이렇게 보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대요. 율법을 지키는 말을 안하고 다른 곳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항상 바리세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맨날 누구를 덧먹이는 거에요? 모세.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로 치라 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냐? 일부러 그런 여자를 잡아와 가지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신은 당신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실제로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틀고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 고친 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 고친 날이 토요일이었다. 아니면 그 고친 날이 그 환자가 구원받은 날이었다. 어느 게 맞아요? 구원받은 날이였다. 그런데 그 날을 토요일 일곱째 날에 예수님이 일부러 일치시켜 가지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토요일 날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와서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는 날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날은 예수님이 회당, 그 당시 교회를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날 안식일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 한쪽 팔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쪼그라드는 손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이 뭐를 안 지킨다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자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즉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이니까요. 생명을 가르치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 즉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래서 생명과 은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즉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가치 없는 사람에게도, 나 같은 세리에게도, 나 같은 문둥병자에게도, 나 같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신 날, 귀신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이 드디어 쉼을 얻은 날이야. 그래서 아마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거라사 동네에 있는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고쳐 주셨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여자도, 이 가늠 중에 잡혀 온 이 여자도 그날 바로 누구를 만나는 거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야.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 여자를 구원해요. 돌에 맞아 죽게 된,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날 누구를 만나 알게 되는 거에요? 예수를.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영생을 얻는 날이야. 그날이 구원을 얻은 날이야. 그날에 마침내 뭐를 얻는 날이야? 안식을 얻는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매주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구원받는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면서 그런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아빠가 지금 독일 광부로, 서독 광부로 갔는데 아빠가 이제 7년 일하고 돈 벌어오겠다. 아빠가 이제 6년만 더 있으면 되겠다. 아빠가 오겠다. 5년만 더 있으면 오겠다. 그것처럼 우리도 월요일에는 5일만 지나면 안식일이 되겠다. 그 다음에 4일만 더 있으면 안식일이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시게 될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면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기억하라. 영어로 보면 Remember. Remember는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Remember the Sabbath.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가 약속했잖아. 아빠가 7년 후에 온다고 그랬잖아. 7년 후에 오면 우리가 새빵으로부터 구원 받을 거야. 아빠가 약속한 대로 올 거야.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약속인 줄을 모르고 그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걷는 것도 안식일은 999보 이상은 걷지 마라. 이래서 온갖 법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합니다. 그저 법만 지키면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이 모세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자를 잡아 왔는데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보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왜? 모세율법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사형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서 보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모세율법은 불완전하다.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온 것은 모세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모세율법은 본래는 약속이야.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간음죄를 범한 여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요. 그 사랑이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최고의 율법이 뭐다? 나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최고의 율법, 최상의 법은 사랑이다. 그게 어디 있더라? 그렇게 야고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 최고의 법 예수님은 최고의 법을 지킵니다.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모든 죄인들을 조건 없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을 주면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박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눈, 율법사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전혀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지만 그 다음에 최고의 법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법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즉, 불완전했던 법은 모세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주셨어요? 간접적으로 주셨어요? 인간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는 인간을 통해서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주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게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얘기한대로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라는 말은 예수가 율법사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는 예수인 예수가 모세의 율법, 즉 불완전한 최고의 율법이 아닌 법을 예수님이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최고의 법을 지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는 최고의 법을 지키니까 모세의 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이 율법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시험하시려고 예수를 시험한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이죠. 그렇죠? 즉, 인간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자. 그 참 얼마나 예수님으로서는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이었 때문에 이 새끼 너 죽어볼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러한 아주 기분 나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시험해 보려는 이 율법사를 사랑하고 아주 친절하게 이 율법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비유 항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직격탄을 때리지 않는다 율법사의 생각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최고의 법 사랑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돼 있어? 율법사 생각대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율법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을 가겠습니까? 다들 질문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요?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게 사람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누가 와야 믿어져? 성령.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런 말을 처음 들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참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참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충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참 안 믿어집니다. 저를 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 성령을 보내서 믿을 수 있게 해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것은 율법사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다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다 알아요? 왜?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뭐예요? 아이고 예수는 엉터리야. 모세 율법을 무시해. 그렇게 하려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사가 이렇게 묻는 의도를 다 아십니까? 몰라요. 아시죠? 아시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인간적으로는 제가 같으면 이상구 박사가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있었다면 제가 율법사한테 뭐라 그랬을까? 네 생각은 내가 알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내가 대답하면 좋겠지? 웃기지 마 이 자식아. 꺼져. 그게 아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을 그렇게 이상구 박사처럼 대답하는 것을 직격탄을 날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체로 직격탄을 날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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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하도록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생각해 봐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아! 하고 금방 누구든지 금방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정직해야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아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도리어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네가 공부하고 있는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공부하고 있는 율법 율법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 즉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읽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되지 뭐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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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탐내지 말지 아니 탐내는 것도 죄인가 살인이 죄라고 그러면 이어가는데 도적질이 죄다 가늠이 죄다 이어가는데 탐내지 말지니라 어? 이게 죄인가? 나는 지금 내 친구 누구누구가 타고 다니는 랜드로버가 그렇게 탐나는데 그 랜드로버를 탐내는 것도 죄인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탐내는 게 어떻게 죄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방법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뭐를 내가 탐내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와 계시지를 않는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만 있으면 탐날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라는 것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본성이었다. 본성이였다. 본성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게 뭐냐? 너희 본성이 죄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 본성이 죄다 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쉽게 하면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본성이 그걸로 먹어서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사형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 대신 뭐예요? 율법에 기록한 사형을 대신 받아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부활시켜서 내가 완전하게 천사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율법사는 그걸 모르는 거야. 율법사는 누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네.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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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율법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이 율법사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명령으로 명령으로 그것부터 틀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율법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이라고 읽고 있고 그 명령으로 그 명령을 복종하고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읽고 네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율법이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야. 그건 약속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그 목적을 너는 모르고 있다. 이런 거에요. 율법을 준 목적은 너희들은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보면 너희는 아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아니야. 내가 너희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너희는 구원해. 그런 뜻이야. 율법을 준 뜻은 그런 말이에요. 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연다. 나이다. 백 점짜리 대답 아시겠죠? 백 점짜리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뭐라 그러겠 너희 대답이 옳다. 백 점. 대답이 옳다. 대답. 맞다. 그래놓고 저희도 뭐라 그래요? 한번 해볼래? 일을 해봐라. 시켜봐. 그러면 내가 산다. 구원을 받는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못하잖아. 그 말이에요. 네 말대로 율법이 이러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한번 해볼래? 일을 해봐라. 그러면서 하라. 이 말은 이제 이 성경을 잘 못 읽으면 어떻게 읽게 돼요? 거꾸로 읽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읽어. 누가 보면 집장 28절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네 대답이 옳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을 어떻게 다들 읽고 있어? 명령이거든? 너는 이거 100% 지키고 있어? 못 지키지?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네가 구원 받으려면 이거를 100% 지켜야지. 그렇죠? 넌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지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뜻이 아닌데 그렇죠? 너는 못 지켜. 그러니 내가 너 대신 네가 이 율법을 못 지키는 네가 말한대로 이 율법을 못 지키는 이 율법을 네가 못 지키니까 내가 너 대신 죽어 죽어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렇게 보이려고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보고 뭐라 그러는 것 같아. 네가 네가 말한대로 다 지키면 구원반대 너는 안 지키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율법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너는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너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이 율법사는 대화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동문서답이라고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이 율법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이 말로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부부싸움 해 봐서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의 자기는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는 자기가 대답한 대로 율법을 어떻게? 천국 가기 위하여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에요? 나는 내 이웃들을 불쌍한 이웃들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하겠다. 그 이웃도. 나는 내가 할 만큼 뭐에요? 다 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가 알아서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놀라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 그거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즉, 탐내지 말라. 그런데 나 앞으로 탐 안 내겠어. 본성이 그런 본성인데 내가 낸다 안 낸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본성이 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 나는 이웃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나는 또 사랑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예수님은 이제 가상적인 상황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지금 이 율법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지금 누가 필요해요? 지금 이 율법사에게 지금 이 율법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 율법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이 율법사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있어? 없어? 자기가 노력해서 율법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예수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이야. 이걸 가르쳐 줘야 돼. 네가 사랑해야 돼. 네가 불쌍한 이웃을 도와준다거나 네가 백날 해봐야 그거는 구원 못 받아. 왜? 내가 너 대신 주고 줘야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야. 왜? 본래부터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 율법사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알아라. 너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너를 구원하러 온,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나를 먼저 알아라.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보금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 황량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다가 다 죽어가는 피가 흐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걸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이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장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제일 하나님께 가깝고 종교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오 레위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나쁜 놈들이라고 제쳐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테나리온 둘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겠습니다. 이 세 사람을 다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제사장 레이윤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사람 하나님이 제쳐놓은 나쁜 놈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죠? 조건이 있어 없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불쌍하다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지목에다 먹히고 그래서 치료비도 주고 지금 여러분 레이윤인과 제사장은 같은 부류예요. 그 사람들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예수님이 비교함해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이윤인은 철저히 뭐하는 사람들이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 즉 율법과 뭐를 비교하자? 사람 신분이 문제가 아니야. 제사장이냐? 레이윤인이냐? 레이윤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율법과 뭐를 비교하고 있어? 사랑 즉 율법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다는 말은 그 율법은 모세 율법이요. 완전해하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서 레이윤인 제사장은 불완전한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지만 불쌍한 사람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 사랑. 즉 율법과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법이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법!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는 아무도 안 알았죠. 나쁜 새끼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을 했고 가장 종교적인 유일한 일 중에 최고로 그룹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이는 왜 피해 간 줄 아세요? 그 피해 간 이유가 뭐냐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야. 그 사람이 신분이 뭔지는 몰라. 그런 사람한테 가서 혹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시체에 손 대면 안 돼. 그 율법이 있어. 그 놈이 율법 지킨다고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요? 사랑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환자를 피해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집안에서 안식일에 조용히 고룩한 생각만 하고 이제 이제 절대 TV 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아버지는 엄해. 지금 안식일인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무조건 가만히 쉬어야 돼. 저는 안식일 교인일 때부터 좀 안식일 교회 안에서 말썽을 부린 일이 많아요. 이렇게 제가 안식일에 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피곤하면 하나님 혼자 쉬면 되지. 우리는 피곤하지도 않는데 따라서 쉬어야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좀 피곤하다. 내가 쉴 테니까 너희도 다 쉬도록 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엄격한 아빠가 딱 보니까 이 놈의 새끼들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든. 아직도 해도 안 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놈의 새끼들 뭐?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 사랑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 안식교만 그런게 아니다. 지금 거의 다른 교인들도 그런 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이런거 뭐가 달라요? 날짜만 다르죠. 율법적인 것 즉 사람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는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율법보다 사랑인데 왜 그러냐? 사랑이 율법보다 위에 있고 그것이 최상의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법이 아닌 하위법 가지고 너무 왈가갈부 왈가갈부 하지 말아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안식일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보고 안식일이 탁 안 찍혀 있으면 구원 안 해 준다. 그게 반드시 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은 뭐가? 사랑 사랑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내 생각 속에 확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마가 여기인데 여기가 뭐 하는데요? 생각하는데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이야.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에 찬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이 마음에는 뭐밖에 없다? 예수님과 하나님 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3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율법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도 한때 이것을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는 믿었을 때는 제가 이 전도회라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를 이제 어떤 교회가 초청을 하죠. 그 교회는 1년 동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자금도 모으고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오전, 저녁 하루에 두 번씩 계속 강의를 해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 토요일이다. 일요일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강의하는 그 최종 종점이 뭐였겠습니까? 안식일 안식일 교회에 들어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이니까. 아 참 아 참 근데 그때는 진지하게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뭐예요? 율법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율법사 얘기를 다 보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은 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더라? 율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환자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든가 그런 율법은 벌써 뛰어넘었다. 그 뛰어넘은 최상의 법,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놓고 율법사한테 묻습니다. 네가 앞으로 사랑해야 될,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지? 그게 누구다? 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는 아직 나를 몰라. 그래서 나는 최상의 법을 실천하여 모세의 불완전했던 그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 너는 율법사인데 너는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만 붙잡고 있는 동안에 최고한 법 사랑은 지금 몰라.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은 너한테도 이 최고의 법이 무엇인 줄을 가르쳐 주려고 왔어. 그래서 네가 이 최고의 법을 붙잡으면 나는 구원 받는 거야. 사랑이야. 그 얘기야. 아시겠죠? 이 얘기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특히 주일학교 이런 데서 어린이 여러분 제사장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요? 그럼 어린이들은 뭐 그래요? 구원 못 받아요. 왜? 안 착하니까. 그럼 레윈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럼 구원은 누가 받지요? 사마리아인이 받아요. 그래서 또 조건적으로 빠져버려. 아시겠죠?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항상 우리들을 삼천포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다 아,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원 받는다 이거야. 왜? 착하니까. 그 얘기하자고. 그 얘기하면 율법사 얘기나 예수님 얘기나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도 구원 받기 위하여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야 구원 받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야. 그래서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 율법주의적인 죄, 조건적 죄와 여러분이 항상 싸워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워야 돼요. 더 깊이, 더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배워서 승리하시는 적어도 무조건적 사랑은 성경 공부를 잘 하고 나면 내가 조건적으로 안 빠지는 사람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내가 빠졌고 어쩌다 보니까 또 빠졌어, 조건적으로.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아, 내가 또 빠졌구나. 나는 철저히 조건적,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천사와 동등하게 재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완전히 해방되기는 불가하구나 를 깨닫는 사람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는 전생님 를 깨닫lü